오늘 MBC 뉴스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네요. 모디 2047년 선진국 비전 힌두표심 앞세워 총선 승리라는 기사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이끄는 인도 집권당 인도 국민당 주도 정치연합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는 인도에서 모디 총리만큼 더 대단한 힘을 얻겠죠. 모디 총리는 이로써 자화할랄 내루 초대 총리에 이어서 인도 독립 이후 두 번째 3년임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AB 통영 씨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승리 요인으로 꼽히는 2047년도 선진국 비전 이행에 필요한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 절대다수 힌두교도만 챙긴 데 대한 소수 무슬림들의 불만을 다독여 국가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2014년 집권 이후 인도 경제를 눈에 띄게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은 모디 총리가 그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며 내놓은 2047년도 선진국 비전은 이번 총선 승리를 가져온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모디 총리는 10년 집권 기간 경제 규모 순위를 세계 11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세계은행에 따르면 인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7년과 이듬해 6% 성장률을 기록했고 코로나19에 타기를 받았지만 2021년도 9.1% 성장률을 급반등했고 2022년도는 7.1%를 기록했습니다. 인도는 2023년부터 2024년 해계연도에는 약 8%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모디 총리는 영국 신민 집에서 독립한 지 100주년을 맞아 2047년도까지 인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고 민심이 이러한 장밋빛 약속에 표를 몰아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모디 총리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예상하게 했던 대로 인도 모디 총리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인도는 인구도 많고 땅도 넓지만 종교 갈등이나 빈부격차가 큰 나라죠. 모디 총리는 역대 인도 정부 어느 총리보다도 인도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는 인도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편에 서지 않고 자국 중심의 경제발전에 몰두한 결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인도를 좀 배워야 돼요. 어디 막 치우치지 말고 인도 좀 보세요. 우리나라도 인도 모디에게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도의 공주가 한반도에 황후가 된 기록도 있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인도와 한국은 좋은 관계이고 인도의 신 탁으로는 한국을 동방에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고 동방에 해가 뜨는 나라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한국과 인도 관계는 계속 발전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서로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좋은 협력관계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MBC 2024년도 6월 5일자 기사 모디 2047년도 선진국 비전 힌두 표심 앞세워 총선 승리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